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여사의 두 분이 늘었습니다. 같이 열심히 타봅시다. 아 근데 너 쪽 가게 찍고 어떻게 해? 멀리서 찍는 거야. 멀리서. 되게 날씬해 보여. 나 이거 찍고 싶었어. 이거 찍고 싶었어. 뭐야? 깜찍해. 아. 여성 멤버. 뭐가 깜찍이야? 아. 아 힘들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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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안 움직인다는 게. 지금 됐어. 지금 거기서. 이제 됐어? 사바이로 하면 하면. 사바이로 하면. 사바이로 하면. 사바이로 하면. 사바이로 하면 안 돼. 보두덕이 찍어나봐. 왜 내려가고. 기다리시라니까. 아니. 타고 가라니까 오빠 왜 왔어. 그래. 걸 타고 가라니까. 아직도 먼데. 아니요 유지 씨 불 없어요? 커피? 아니 아니요 연호기는 나는 달려라 하니 같아 달려라 아우 귀여워 운동은 다려요 운동은 다 있어 잡았다 났다 잡았다 났다 안 무서워요 안 무서워 멘티비 파이팅 오 좋아요 멘티비 반가워요 너무 좋아요 처음하는데 너무 좋아요 많이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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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여성회원 두 분이 늘었습니다 같이 열심히 타봅시다 너무 오늘 분위기도 좋고 여성회원분들 많으니까 오늘 이게 천금 만금 십만금이야 탈전기 자전거는 그럼 언제부터 타셨어요? 작년 10월에 이거 산거에요 얼마 안되셨나요? 네네 그전에는 자전거 안타셨구요? 그전에는 시장바구니 자전거 집에 있는 시장바구니 자전거 앞에 시장바구니 매달고 가지고 저도 핸드폰 사갖고 8만원짜리 자전거로 시작했습니다 체인 잡고 나가는거 그냥 타다 보니까 어우 기분이 생각보다 후련해지더라구요 자전거가 좋죠 자전거를 시장바구니 자전거 타실 때도 되게 좋았어요 네 그거 가지고 한강도 가고 저도 그랬습니다 헬멧도 없이예요? 네 헬멧 안했어요 옷도 안입고 아 옷도 안입죠 대충 트레이닝 있고 네 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좋죠 좋나요 나도 너무 좋아요 아주 좋나요 아주 좋나요 여기 길 너무 예뻐요 그렇죠 네 뒤로 돌아보시면 더 멋있어 뒤로는 못돌아요 저기 가서 슬퍼서 한번 보세요 어우 너무 좋아요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왜? 아유 운동신경이 있으셔 원래 운동을 좀 하셨나봐 아 나도 이제 얼마나 굽어야 될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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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만 열면 거짓말은 없을 것 같아 아 진짜... 왜 이렇게 좋은 단들이 있는데 내가 정리할 일이 뭐 있냐 엄마 다 해야지 하하하하 아 네 반갑습니다 말했음을 너무 나갔나갔던 것 같은데 아 아닙니다 아 너무 깡팁니다 혹시 모를 반전이 있을지도 모르네 그쵸 사람은 겪어봐야 압니다 아직까지는 손은숙입니다 아니 그니까 여기서 더 갈건데 원래는 여기서도 타날라 그랬고 내려가서 가셔도 될 것 같아 어딜거라고요? 영천시장 달인까베기요 추억의 영천시장 저희 와이프랑 자주 가던 곳입니다 돈이 없어갖고 명경님이 점심 사신답니다 눈이 좀 붙어줘요 인터뷰도 해야돼? 좋습니다 명경님 소감이 어떠세요? 오늘 꼿꼿대서 들어온 입 찢어지겠다 너무 좋아요 행복합니다 오늘 명경님이 정신 소신됩니다 잘 먹겠습니다 다들 한일에 24년 됐는데 처음입니다 감사합니다 매일 혼자 타시는 거 그렇죠? 명철이 후회하겠다 명철이 후회하겠다 짬바리 들어 봤어요 짬바리 별레스대니까 별레 사시는 분들은 바깥잖아요 잘 사세요 서길날인데 정기잖아요 얼마 얼마 얼마로 바꾸신대 뭐로 타고 싶어요? 그러면 저 좀 가능해요 얼마든지 서길날 서길날 좋아요 이렇게 요리합니당 오이 아 여기서 머리를 쥐 아니 아 아 뭐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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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레이크를 너무 세게 잡으면 안되구요 천천히 가세요. 저쪽으로 쫓아오세요. 이렇게 와 보세요. 아니, 아니, 걸어가지 않으면 돼요.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 못 걸려서.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여기서 안 타면 안 돼. 아니, 이거는 클릿을 살짝 빼고 타세요, 천천히. 나 제가 클릿을 이렇게 가운데 놓고 있어요. 어, 그냥. 거기까지는 다 안 돼. 브레이크 잡고 가라니까. 아직 못 커. 아, 이거 이렇게만 가. 진짜. 내가 잡아줄게요. 안 돼, 잡아주고 더 무서워. 안 잡아줄게요. 걱정하지 말고. 그렇지, 그렇지. 놓고 한 번 가보세요. 괜찮아, 괜찮아. 왼발을 내려요, 왼발을 내려. 그렇지, 그렇지. 천천히 내려올게요. 잘하고 있어. 아, 사러向ь이 할 수 directory. provis have a clear array for me . genocкої를 다차러 가진다니까 안 되라고vitat Datuk Don't say I don't. 상체를 다 country 잘 타시나요l? 잘 와 seu , Roy Hushorong фильм 많이 사십시요. 전 전기를 하고는 상관없어요 잠깐 스톱 어떠십니까? 좋아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무서워요 많이 무서워요 잘하시면서 무섭답니다 재밌어요 재밌죠? 왼쪽 한 번만 팔짝 벗어요 그렇게 일어나 그냥 너무 앉아 찾았어요 오늘은 아주 우여곡절이 많은 라이딩을 3만원 제가 드렸습니다 3만원 드렸어요 10만원 정도 여기 들어있던데 빨간색이네 보이네 이게 13만원 드렸어 그래 내가 5만원짜리 얻어볼까 가족마들이 여자껀데 주인 맞으세요? 아 3만원 제 돈 안 내니까 가지시라고 그래 잘했어 내가 드리고 싶었는데 못 드렸다고 축하드립니다 은혜 커피 잘 마실게요 커피 마시죠 커피 마시죠 커피 커피 마시죠 커피 코너넥한테 발 연습 한번 하세요 왼발 내리시고 저 앉아있어요 앉으면 안돼 여기가 손나무가 이쁘요 되게 오른발 내리세요 오른발 네 그럼 더 낮춰야돼 자세를 아니 엎드린다고 생각하고 해보세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엎드려 엎드려 왼발 내리고 호구로 대세요 발 벗구로 오케이 자세 낮추고 시선 멀리 보고 오 좋아요 아 좋아 좋아 지금 가서 좋아 클 때 가야돼 딱 좋았어 지금 더 낮춰봐야죠 다시 한번 무사고 무사고 축하합니다 아 아 아이린 멋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아 아 아 산이 처음이래 산이 아 아 축하드립니다 우리 다같이 박수 다같이 박수 다같이 박수 박수 저기 박수 악쳐 그냥 박수 오늘 턴라이드 오늘 오늘 턴라이딩인데 오늘 맥주 한 잔 수고신대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오늘 오늘 4차까지 하는거에요 여러분 오늘 즐거웠습니다 별대 엠티고 화이팅 오늘 감사합니다 즐거웠습니다 화이팅 잠시 왜 이렇게 안나와요 ㅋㅋㅋㅋ 연락 2차까지 3차까지 2차까지 3차까지 1차까지 여기도 1차까지 2차까지 2차까지 3차까지 1차까지 2차까지 잘타 그 여자분 하나 두루기 얼마나 힘든데 아니 근데 가수씨가 이분입니다 이분 어 영철이가 서운해했다 나도 안 넘어졌는데 괜찮아 넘어졌어 팀장님은 뭐 오늘 중간에 가고싶을때는 안하셨나요? 아니요 더 타고싶었어요 더 타고싶었어요 아 되게 좋아하시더라고 더 타고싶었어요 나 이거 많이 잡아 괴로울 때 있네 실력이 좋아요 인도를 많이 잡아가지고 이제 만만하게 생각돼서 했는데 엄청 많이 넘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어 저저씨 내 뒤에서도 넘어졌는데 어떻게 점프를 하지? 이거 말고 우리 혼이 잠기고 아까 타던거 타는데 별렘 비비라고 있더라고 별레도 이 새끼가 있나 그래가지고 막 뒤져보니까 이제 만난거야 타는데 완전 첫째야 내가 보니까 그때 자전거 막 시작했는데 살 때 그러나 얘네들이 얘하고 몇 명 있어 그때 저기 한 네 명 정도 있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깨와서 보니까 형님 그거 무서웠어 내려야 돼 내려야 돼 내가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지네는 무서운거야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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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봤을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형님 그거 안돼요 내려 내려 뭐가 무서워 여기가 있는데 지네들이 전쟁을 끌고 내려오고 막 그랬는데 이렇게 커갖고 갔어 아까 저 내려올 때 그거 무서워요 그리고 제가 걸어 내려오니까 얼마나 속으로 한심했을거에요 그쵸? 아니 그런게 아니라 인간의 세차지 이제 깨끗한 게 나의 민간이 아니 왼쪽으로 그니까 여러분 아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